힘들었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드디어 숙소로 돌아온 재아 마치 MT라도 온 듯 하나같이 설레는 마음인데 지금부터는 악동 4인방의 셀프 카메라 김치 김치 슬립 커피 커피 저 다리털 자주 쓰지? 스윙이가 나도 남자에요 아 빡세기야 페이지라도 집중해서 하면은 충분히 내일모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선아 어? 둘꺼 빨리 굿나잇 굿나잇 바이바이